5월 27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대출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류 검증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자격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한은행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소속기관과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일종의 암호화된 OTP 정보를 조회해 고객의 증명 사실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시스템은 또 소속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해 신한은행은 향후 다양한 비대면 상품에 블록체인 자격 검증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디엑스는 23일 글로벌 대형 거래소 비트렉스 상장에 이어 대한민국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에 동시 상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업비트가 공개한 상장 심사 원칙에는 총 21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모두 통과해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보디엑스 측은 업비트 상장은 단순 거래량 증가를 넘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인정받았다는 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디는 200여 국가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입니다. 삼성 SDS가 베트남 IT 서비스 기업 CMC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와 CMC는 지난해 6월 스마트 팩토리, 사이버 보안 분야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투자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CMC는 임직원 약 3천 명을 두고 있는 베트남 IT 서비스 기업으로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마케팅 솔루션 기업 스포카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리워드 플랫폼 도도포인트가 서비스 개시 8년 만에 회원 수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카가 지난 2012년 선보인 도도포인트는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에 까다로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